안녕하세요. 오늘은 냉전의 형성과 전개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부분 1번, 2번과 연관해서 오늘 할 3번 부분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영상에서는 1985년 이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브리즈네프가 죽고 안드로포프, 그 다음에 체르넨코라는 인물에 뒤이어서 1985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서기장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개혁정책이라고 불렀던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정책이라고 불렀던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수행해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개혁정책이라고 하는 건 소련식의 사회주의, 바꾸 말하면 계획경제를 지향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자본주의 국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을 토대로 해서 낙후되어 있는 소련의 경제를 부흥시키자라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공개정책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개방정책, 이른바 글라스노스트라고 합니다.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 박해를 중지하고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 줌으로써 소련 사회의 낙후성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또 다른 운동이었던 셈이죠. 이런 두 가지 운동, 곧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두 가지 운동을 토대로 해서 이제 소련의 근대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소련의 중앙정치부는 두 가지로 크게 정치세력이 분열되거든요. 한 가지는 그의 개혁정책에 찬성을 표하는 세력들하고 또 다른 한 세력들은 공산주의자, 소위 보수주자라고 불리웠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립의 과정 속에서 1988년 무렵에 고르바초프가 대통령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요. 서기장이자 동시에 대통령의 주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운 다음 해, 이른바 89, 90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 연표에는 빠져있지만요. 87년에 이미 미국과 계속적으로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해 나가기도 하고요. 여기 89년에 보이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있고 난 뒤에 89년에는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개방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곧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동유력 국가들 간의 분열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다시 앞부분 이야기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부분 얘기하고요. 고로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요. 동유럽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동독에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와 억압적인 정치체제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불황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989년 이런 동독의 실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약 동독 주민 20여만 명이 국경을 넘어서 서독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동독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당시 장기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호네커라는 인물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호네커요. 그래서 89년 11월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자기들 손으로 이렇게 베를린 장벽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죠. 이듬해 90년이죠. 90년 이 무렵에 되게 되면 3월에는 3월에 90년 3월에 총선거를 시행을 하게 돼요. 총선거를요. 그 무렵에 지금 여기도 써있죠. 발트 3국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같은 발트 3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동독도 베를린 장벽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민주혁명을 토대로 해서 곧 서독과의 흡수 통일을 주장했던 독일 연합이라는 동독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호네커가 물러나가게 되고 독일이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이 되게 되고요. 비슷한 무렵에 이 89년 무렵에는요. 독일뿐만이 아니라 헝가리, 불가리와 불가리아 불가리아가 지금 빠졌죠. 불가리아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민주화를 위한 개혁 요구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동유럽 곳곳에서 레닌과 스탈린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자유를 외치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루마니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하고 그걸 탄압하려는 공산당 정부 간에 시가전이 벌어져가지고 유혈사태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산당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 그 대세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고요. 대부분 자유선거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등장이 시작한 동유럽의 국가들 안에서는 비공산당 계열들의 권력을 장악했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민주화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체코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비슬라프 하벨이 이끌었었던 벨벳 혁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지고 난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초기에 나타났던 혁명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체코에서 일어났던 혁명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도 한 차례 있었고 그것이 브레즈네프 닥트리니에 의해서 좌절되어 갔던 과정도 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쨌든 이 무렵은 이 무렵은 프라의 봄 이후에 아까 말한 1968년 이후 프라의 봄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단체예요. 칠칠헌장이라고 불렀던 단체가 있었거든요. 체코에 정식 명칭은 더 차터 77이었습니다. 더 차터 77이라고 불렀는데요. 프라의 봄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지식인 중심의 인권단체가 있었고요. 또 이 당시입니다. 89년에 결정되었던 시민포럼이라는 시빌포럼이라는 시민광장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정식 명칭은 시빅포럼입니다. 89년에 결정된 단체예요. 시민광장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바칠라파 하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냈고 하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3년 무렵이죠.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인데요. 1993년 무렵에 이렇게 되면 체코, 슬로바키아가 다시 두 개로 분리되어져요. 체코와 슬로바키아 이렇게 해서 두 지역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동양도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동양이라고 그런다면 경제적 자유화를 이끌었던 낙후되어 있는 베트남의 경제를 조금 더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해서 근대화된 베트남의 경제로 좀 바꾸자 라고 했었던 베트남의 도이머의 시행정책 도이머의 정책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에 불어닥쳤던 태남문 시위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베트남이 경제 개방정책을 시행하게 된 해는 1986년 무렵입니다. 지금 이 무렵이거든요. 이 무렵 부터 베트남은 도이머의 정책이라는 걸 펼쳐나가게 돼요. 도이머의 이렇게 씁니다. 아시다시피 17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을 했고요. 같은 해 76년에 베트남은 코메콘에 가입을 합니다. 아울러서 79년에 중국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의 경계지역에 있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89년 9월 무렵에 가서야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가 완료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75년 이후부터 86년까지 20년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은 계속적인 전쟁에 시달리게 됐었고요. 아울러서 내부적인 사회 분열 난민의 발생 캄보디아의 분쟁 자연재해 질병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죠. 또 그 당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에 의해서 고립 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아졌고 무역 금지 정책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후 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86년 무렵에 이 무렵인데요. 이 무렵에 지난번에 봤듯이 체리노비를 원전 사고가 나타날 이 무렵입니다. 베트남에서는 774%라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가 개혁 정책 아니었던 노이머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경제 영역을 창조해내기 위한 개혁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장경제 영역을 창조해내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고 정당과 국가의 구조를 개편했던 이런 노이머의 정책은 베트남의 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고요. 이른바 시장지향을 위한 경제방식으로 인해서 199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에 달해서 어느정도 개도국의 지위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베트남의 통일 이후에 수행했었던 자유화정책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또 한가지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것이겠죠. 89년 아닙니까? 89년 이 무렵입니다. 이 무렵 89년 9월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에 되어서 약 100만명의 시위대가 태남문 광장에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됐습니다. 소위 태남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공산당의 강경파가 계엄군을 동원해서 이들을 잔인하게 진압해버리고 말았죠. 결국 수천명이 죽거나 다친 이런 태남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내세우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억압적인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쪽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부분 얘기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이 되지 않습니까? 91년 12월 31일이요. 이때 보시면 소련이 해체가 되어집니다. 정식으로 해체가 되어지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조금 더 앞서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대신하기 위한 과거에 소련 공화국 가운데 11개국이 11개국이 연합한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CIS라고 부르거든요. 독립 국가연합이라고 부릅니다.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ce States Commonwealth of Independence States 독립 국가연합 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11개국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알제르바이잀이 92년에 탈퇴를 했고 다시 93년에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조지아가 93년 10월 가입했다가 2003년에 일어난 장미혁명으로 인해서 친서방정부가 들으면서 러시아와 갈등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러시아와 전쟁 후 탈퇴를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일어난 크림반도 위기요. 또 돈바스 전쟁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2018년에 독립국가연합 탈퇴를 선언하게 되고요. 독립국가 탈퇴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다시피 나토에도 이렇게 가입을 하려고 하고 친서방정책을 펼치게 되는 이런 진영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됐죠. 그래서 돈바스 내에서 친 러시아주의자와 반 러시아주의자 이들 사이의 갈등을 계기로 삼아서 지금 빙계로 삼아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방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21세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접어들잖아요. 2000년 2000년 무렵에 접어들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입니다. 이거 스타트라고 부르는데요. 스타트 3단계가 정식으로 발효되게 되고요. 2001년 무렵에는 9.11 테러 또 2003년에는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에 걸쳐서 나눠 촬영을 해드렸던 냉전의 형성과 전개라는 제목으로 촬영해드렸던 1945년 이후부터 대략 2000년대까지 정도 그 정도에 관한 간략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에 관람 내용들을 아시고 싶으시다라면요. 선생님을 위한 세계사 뒤에 부록편에 보시면 연표책 있지 않습니까? 연표책에 134, 135페이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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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